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 가르치는 신송환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실전 문제 풀이 강좌죠 실전이닥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 대상은 일단 이래요 첫 번째는 이제 통합과학이닥 완자 혹은 프로를 마무리한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냥 아무런 기본 배경지식 없이 개념에 대한 정리 없이 그냥 바로 문제를 푸시면 100% 풀다가 도중에 포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선행 학습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완자보다는 프로를 수강하는 게 더 좋습니다 이유는 제가 둘 다 수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얘보다는 얘가 더 어려운 거잖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문항들은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항들을 많이 실어놓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도 그만큼의 하이인드급의 개념을 좀 수강하시고 오시는 게 좋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는 통합과학 만점을 위해서 문제풀이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눈 거고요 그냥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꽤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문항들을 수록해 놨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과 심화 나아가 끝판 문제 풀고 싶은 학생들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좌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했던 프리나 프로 이런 완자 같은 것들은 이제 개념에 좀 더 힘을 실언 이런 강좌라고 하면 얘는 사실상 문제풀이가 전부입니다 이 문항을 풀다가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새로운 개념들이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배웠지만 한 번 더 볼 만한 것들 그리고 주의할 만한 것들은 부연 설명을 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념에 대한 퍼센티지를 보통 한 20% 정도를 잡고는 있지만 사실상 여러분들이 얘를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이렇게 쭉 듣는 강좌가 아니라 이 자습과 더불어서 이제 틀린 문항에 대한 피드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강좌를 이용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념에 대한 도움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는 진행을 할 거고 문항수는 총 문항이 800문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4분할에서 생각을 하면 이제 한 시험을 준비하는데 200문항 이상의 문제들이 제공이 될 거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160문항 정도의 기본 문제 그리고 40문항 정도의 고난도 문제가 수록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될 거고 이제 3월 6일이죠 이때부터 개강을 할 거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날짜입니다 되겠죠? 자 문제를 통해 개념을 우리는 숙지할 거고요 역시나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식을 익혀가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타 강의에 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양도 좀 많은 편인 것 같고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거 같아 자 교재와 강의 구성 뭐 알려드리면 우리가 이제 1단원 2단원 3단원 4단원 요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1년의 커리큘럼이죠 근데 우리가 순서대로 만약에 시험을 본다 치면 여기가 이제 중간기말 중간기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에 있는 중단원 대단원 속에 중단원 하나마다 100문항씩 수록이 되어 있고 얘네들을 우리가 풀어 가시는 과정을 겪어갈 거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은 당연히 전문항 전부 다 해설을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범위에 맞춰서 필요한 항목들을 선별적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가지 파트로 이 교재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개념 필수 문제요 흔히 얘기해서 우리 난이도가 좀 비교적 낮은 문제들을 싫어한다 근데 제가 난이도가 낮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현장에서나 아니면 뭐 작년에 이 수업을 들었다 학생들의 평을 들어보면 사실 개념 필수 문제가 웬만한 교재 이 고난도 문제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어 만만하게 덤빌 문제들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고난도 문제는 이제 제가 직접적으로 변형한 문제들도 많고 이 물화생지 1,2에서도 발췌한 문제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선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설편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되겠지? 자 개념 필수 문제는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제 책에서 따온 그림이거든 무슨 그림인지 뭐 무슨 문제인지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한번 풀어보면 아 이런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는구나 라는 거를 느껴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는 교육청 모의고사 그리고 변형 문제입니다 일단은 통학과학은 수능 대상 과목이 아니에요 교육청에서만 주최하는 모의고사만 보기 때문에 이 고1 때 보는 모의고사 문제를 전부 다 제가 수록해놨고 여러분들이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이 3월 초거든 고1 학생들 기준으로는 3월 모의고사 때 뭘 보냐 중3 전범위를 본단 말이에요 맞아? 그러면 고2, 3월 때는 뭘 보겠어 이 학생들은 고1 전범위를 볼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고2, 3월 교육청 과학에는 통학과학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걔네들도 싹싹 긁어서 다 실어놨다 라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강좌를 수강하시면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따로 선별해서 단원별로 쪼개서 이런 짓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가 된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거는 이런 제시된 자료들이 중학교 때랑은 달라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시험에서 만나게 되는 자료나 그림이나 심지어 실험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미리 알고 들어가 무슨 실험 나올지 알고 들어간다고 그럼 실험에 행위하는 그림만 봐도 아 얘가 무슨 실험 하고 있구나 여기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건 뭐구나 라는 걸 알고 문제를 풀게 돼 그래서 배경지식만 있다면 그냥 누구나 다 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특히나 이제 수능 상위학급으로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이 처음 보고 인생에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자료들이 무조건 나온다는 생각을 갖고 들어가셔야 돼요 국어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고 과학은 너무 마찬가지죠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보는 자료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그 자료를 그 즉흥적인 상황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과학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실험을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리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풀어가셔야 되는 그런 사고력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 문제들을 통해서 다양한 실험적 자료들이 제시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되겠지? 자 여기는 이제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고난도 문제예요 물화생지 1과목과 2과목 사실은 이제 물화생지 2에서도 여기에 들어가는 단어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의고사를 저는 이제 다 공부를 하죠 그래서 실제로 모의고사들에서 필요한 것들 통합과학에서 써먹을만 하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이제 발췌를 하고 그 와중에 뭐 범위에 안 겹치는 애들 있잖아요 보기에서 그러한 애들은 제가 이제 수정을 하거나 변형을 하는 형태로 문항들을 수록을 해놓았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시된 자료나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사고력의 요구치가 높아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거고 단 제가 여기에 써놨지만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학생들이 모를 만한 자료들을 갖다 놓으면 난이도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뭐 지역적이란 말 자체가 웃기긴 하지만 그러니까 교과범이 밖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막 그럴 듯하게 실어놓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인 교과 내용을 요구하지만 사고력이 깊은 거죠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것을 깊은 사고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런 문제들을 수록해놓았다 그래서 난이도가 높다는 의미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를 보게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인데 우리가 생각을 어느 정도까지 깊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요구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시중 문제 중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합과학 나아가서 과학 강사를 한다는 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이 총판에서 책을 보내주세요 다들 그래서 뭐 제가 따로 돈을 드리지 않고 뭐 필요하면 제가 직접 구매하기도 합니다만 책들을 전부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통합과학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는 전부 다 검토하고 전부 다 풀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문항보다 어려운 문항을 수록해놓은 문제집은 이때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다면 내가 우리 학교 내신이 기본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내신보다 조금 벗어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사실상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제 말 제 입으로 하긴 좀 민망하지만 유일한 대안이 이 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입하셔서 풀어보시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도 뭐 화학변화 파트 이렇게 실려 있는데요 이 중화반응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는 배워요 그죠? 중화반응이라는 핵심적인 개념은 그대로 있는데 이 중화반응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깊은 사고력이 필요하다 뭐 경우의 수도 나누고 뭐 여러가지 것들이 필요하거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입니다 꼭 좀 한번 보시길 바래요 마지막은 해설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재를 구매하면 교재가 똑같은 게 두 권이 가요 한 권은 문항편이 가고요 또 한 권은 똑같은 문제인데 이제 해설편이 갑니다 그 이유는 해설을 제가 직접적으로 다 풀어서 써놨기 때문인데 가령 이런 식이야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문항편이고 문항편이라고 한다면 해설편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죠 잘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뭐냐면 답과 보기에 대한 근거 문제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제가 풀어내는 방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수록해놨어요 보시면 얼마나 귀찮겠어 내가 다 쓴 거야 이거 1일이 다 썼어요 봐봐 1일이 다 썼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중요한 건 빨간색 설명은 검정색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할 만한 건 파란색 이런 식으로 제가 색깔도 정해서 다 써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습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놨으니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문제 하나를 푸는데 이렇게나 깊은 사고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최대한 상세히 글만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예쁘고 깔끔하게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 이것을 봐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영상을 활용을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강의 영상을 통해서 저 사람이 저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 라는 것을 영성과 함께 따라가시면서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되겠죠? 자 그래서 해설편은 문제풀이는 기본적으로 다 풀어주고요 보기를 수정하거나 그러니까 맞는 걸로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보기에서 변형돼서 나올 수 있는 보기들도 제시를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문제를 풀어도 이제 깊이 밀도가 다르죠 두 번째는 이제 필수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주요 개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번 더 정리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가시면 되겠다 자 부탁드리건데 이 강의를 처음부터 1번부터 100번까지 보려고 하지 마세요 쉬운 문제는 그냥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세요 해설편 보시고 빠르게 처리하시고 어려운 문제만 본인에게 어려운 문제만 해설을 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문제를 피드백할 때는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야 선별적으로 강의를 보시겠지만 나는 이제 전문항을 해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묵묵히 해설을 할 테니 여러분들은 필요한 것들만 선별적으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자기주도적 학습 어떻게 보면 자습서에 가까운 형태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좋겠고 그런 교재로서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통합과학 실전이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두 마치고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거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난이도도 높고 양도 충분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시면 반드시 이제 내신 만점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 우리는 본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